네 일으키신 손에 오른팔꿈치를 올려놓으실 거예요. 손으로 팔꿈치를 잡을 거고요. 이때 충분히 당겨서 누르실 텐데 고개가 숙여진다던가 어깨가 으쓱해 있지 않게 승모 내리고 최대한 고개 들고 발꿈치 깊게 끌어내릴게요. 반대쪽 똑같이 갈 거예요. 마찬가지. 최대한 승모의 긴장은 풀고 네 양손 깍지와 함께 천장으로 열어서 기지개 마무리 할게요. 가슴 활짝 열듯이 손에 힘은 가볍게 톡 하고 내려주세요. 어깨 주변에서 살짝 돌려주시고요.